비 오는 날이라 더 비 오는 날이야. 아니 오늘 진짜 비 오는데 계속 비 오는 소리 나네. 비 오는 소리, 튀기는 소리. 오, 맛있다. 여기다 밥을 그냥 올려놔야 되나? 큰일났네. 밥이요? 밥 볼까요? 밥 볶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나만 살짝만 할까? 느낌만? 에피타이저로? 우리 주추도 안 끓였으니까. 이거 생으로 넣으냐? 생으로 넣어. 익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석박지도 좀 잘라서 같이 넣고. 네, 내가 자르니까? 석박지 맛있겠다, 맛있게 이거. 깍두기 석박지, 네. 아우, 맛있겠다. 저렇게 간을 또 해. 와, 맛있겠다. 불맛, 불맛. 맛이 없으면 이상해. 좋아요. 야, 진짜 맛있겠다. 여기서 누룽지, 누룽지. 물러먹어야 되는데. 야, 우리 버섯 아무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 진짜 많아. 심지어 너무 겉돌아서 하얘. 먹을 의지가 없어. 몸에 조금이라도 좀 아파. 이따 피나씩 갖고 장도 챙기세요, 다들. 오빠는 자식아. 한 번. 너무 시작하겠습니다. 와, 눌었다, 눌었다, 눌었다. 매니저님하고 두 분이 먼저 드셔. 먹어봐. 맛있어? 기름이 좀 많아. 뭐라고? 기름이 좀 많아. 한 번 넣어, 그럼. 한 번 더. 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왜 이렇게 먹었나? 아니, 나 밥 조금만 더 넣고 지금 학교 끝난 것 같은데 쟤 좀 나눠 먹고 가진다. 이날 기와서 냄새 더 낫겠다, 진짜. 곰창을 좀 뺐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아! 가김이. 그렇지. 나이소 멘토. 그렇지. 약간 니글리글할 때 이거. 파칭 고관이랑 저희도 파칭 고관이랑 다요? 음! 다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음! 다 했다는 밥이야. 음! 아, 맛있네. 아, 바깥이 진짜 찰나. 아, 이게 나 안 맞으면 어떡할 뻔야, 됐다. 아... 아... 아우. 아우. 하하하하하하. 포기했네, 포기했어. 여태까지 수축법 말 한 마디도 안 하지 않았어, 지금. 두 주 내내 한 마디도 안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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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슨 뇨기야? 아, 염소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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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데서 못 먹는 맛이야. 아, 그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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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퍼져. 시원시원하게 퍼지네. 하하하하.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이거는 먹어봐야 아는 저거야. 아, 이거는 다른 데서 못 먹어. 하... 이 맛이 나오기 힘들어. 아우, 나는 이제 하발 지쳤네. 황제 아침 먹으면 저녁밥이 됐어. 아우, 근데 파김치도 생각난다. 아, 먹고 싶다. 매니저님이 한 3분간 먹으면 좋겠어. 아,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 아우, 하루에 그냥 한 달을 먹었어. 왜 이러고서 맨날 막, 병진 씨는 안 먹어요? 저도 병진 많이 먹었어. 넋이 나갔는데, 병진은 지금. 하하하하. 한 사람당 다리가 몇 개인 거야, 너.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한 사람당 다리 몇 개씩 먹으면 돼. 곱다리탕. 아, 곱다리탕. 곱다리탕이다, 곱다리탕. 아, 진짜 무슨 그림인 거야. 하고 이제 별 게 없어. 아우. 고추장에다, 고춧가루를 넣는다. 이거, 이거 계량 안 해도 돼? 안 하지. 감자랑, 양파랑. 아, 파는 나중에? 채소 진짜 조금 들어갔네. 채소는 남은 거 남았어. 감자 하나 넣은 거 같은데, 지금? 채소는 데코. 야, 저 우동면. 사리를 먼저 넣어?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감칠맛을 조금. 저게 감칠맛을 조금. 저게 마법간장이야. 야, 이제 모든 요리에 잘하는 거야. 이거 얼마야? 어? 어? 콜라 찝딱처럼 하겠다? 달달한 맛은 이 콜라가. 아유, 맛을 미치고 싶어. 설탕 굳이 뿌리지 말고. 나도 마시고. 나도 먹고. 돌리고. 아, 근데 달짝 찍으려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쌩이 끓이면 돼, 이제. 아, 근데 벌써 비주얼이 얼추 나왔어. 슥. 살살. 아유. 너무 두꺼워서. 아유. 아유, 무겁다 야. 아유, 나더루 나더루. 아유, 나더루 나더루. 나더루 나더루. 나더루. 이렇게 맛있어. 아, 근데 맛은 있겠다. 그럼. 이 단면은 이쁜 거야. 안 먹을래. 내 맛은 있을 거야. 됐어요. 저기 봐, 단면. 우와. 헛소로 먹는데, 이거 헛소로 먹어야 해. 이거야. 좀 조긋게 썰어도 되게 맛있겠다. 어떡해. 네가 또 이쁜 것보다는 두꺼운 거 좋아하잖아. 이거 봐. 케찹, 케찹. 뿌려주세요. 응. 어떡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볼록수육 맛있어. 근데 오빠가 잘해. 아, 이게 모양이 너무 아쉽다. 어때요? 응. 그렇지? 어우, 매워. 청양고 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청양고 때려 부었잖아, 지금.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 아, 볼록소시지 들어가지 괜찮다. 네. 와. 음. 약간 이거 계란빵 같아. 오오오오. 그 계란빵에 안에 계란 막 살아있잖아. 어머. 오빠 많이 매운 거 같은데? 어우, 청양고추 봐. 청양고추 봐. 내가 여기서 안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 안 먹어야 돼. 늦게, 늦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건, 지금. 또 여기다 파김치야? 왜 파김치는 여기서 해결사야. 해결사. 와, 이거났다. 이거랑 같이 먹기로 하지 않았어? 네? 다시 해, 오빠. 개나 많잖아, 많잖아. 한판 다 먹으려고? 오, 잘 익었다. 아우, 좋다. 쫄아지면 여기다가. 아, 아직 곱창 안 들어가는 거죠? 예예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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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참! 버섯 아니지? 아 파깁채 어디 있어? 파깁채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야 진짜 가게 같다 매운 사람이야 가게가 숟가락 챙겨 숟가락은 설거지 몇 번을 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힘들어 이제 설거지 못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회전 피해 먹습니다! 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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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면 돼요! 밤밤밤밤 색깔 나오고 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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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나만 걸릴 거였나? 애가 더 안돼 근데 밥반찬인데 이거는? 오케이 한입 차량 보여도 바른겁지 진짜 맛있다 아 그렇지 말해 뭐야 오빠 너무 잘했다 언니 아니 그 비주얼 짝이다 그럼 먹을까? 이제? 먹어봐 쪼라이 맛있어, 그냥 먹게. 곱창이랑 밥이랑. 이거 안 그래도 못 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밥을 좀 놔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이 집이 좋네, 여기. 국물 좀 얹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오, 콜리 애국이야. 집에서 이런 걸 먹네. 파김치는 무조건이에요. 파는 곱돌이탕보다 훨씬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곱이 또 들어가네. 괜찮지? 괜찮지? 대창 콩리는 따라갈 놈이 없다, 따라갈 놈이. 원랜 또, 원랜 또, 저게. 즉석에서. 아, 그렇지. 저거 살이, 어우, 진짜. 음! 집에서 프라이팬에 남았는데 달라. 어우, 뜨금뜨글한 게 아주 그냥.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아, 괜찮네. 대산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근데 이거는 맛은 진짜 있을 거야. 그럼. 맛이 궁금하긴 하다. 누가 먼저 끓는 거 한다네. 근데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피자 치즈는 원하는 대로. 아, 피자 치즈. 피자 치즈는 뭐. 단백질이 30%라도 있으니까. 따로도 읽어. 나트륨이 340%. 약간 복이 없네, 지금? 형지야. 이거는 진도 흔들어. 접힐 정도로. 아, 그래. 좀 깔까요? 그럼 됐지. 가운드에다가 좀 더 올린 다음에 좀 더 올릴게요.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나오나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걸 에어파이어에다 이렇게. 야, 맞히구나. 열어? 와우. 이거 얼마나 올려? 야. 왜 이렇게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기다려보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야. 국주 씨, 야무지다, 야무지. 이건 이제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바닥에, 뭐 이렇게. 이렇게 떠먹듯이 이제 먹는 거지, 이제. 핑거푸드레미 왜 떠먹을 거야? 핑거를 전혀 안 쓰는데. 내가 핑거로 만들었잖아. 아, 그랬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핑거니까. 내가 핑거, 핑거, 핑거. 아, 핑거푸드. 어. 아우,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어우, 야, 냄새 좋다. 냄새. 오우, 미쳤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이야. 내 말이. 피자 소스 많은 거. 좀 더 얘기해야 돼. 진짜. 아, 진짜야? 진짜, 진짜. 왜? 너무 맛있어. 설리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과자 맛들하고. 어? 괜찮아. 아니, 밀가루로 반죽. 도우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담백하네. 감자로 하니까. 응응. 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저거 맛이다. 으깨 놓고, 찌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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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필요? 이야, 맛있다. 파김치를 왜 떠먹어? 살짝 느끼해서. 파김치를 왜 해? 얘는 무조건이죠. 파김치 피씨 안 나오나? 음. 이거 좀 더 으깨맛은. 이거. 그거야? 응. 나도 하나 올려줘.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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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뭐야. 우리 주인공사야. 어우. 파김치의 최고의 자랑 잘했어. 얘야, 얘. 아, 이게? 이거 이거 하고. 감자전인가? 감자에서 팔아야. 감자니까 감자전하고 같이 먹듯이 그런 느낌 나는 거야. 그렇지. 한국식 맛이 나거든, 피자가. 그치? 뭔지 알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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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너무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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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아니, 오늘 오빠 파김치가 있어서 괜찮았다. 내가 아침에 가져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약간 더. 맞아, 맞아. 은색이 익었어. 맞아, 맞아. 진짜 오빠 파김치에 박수 한 번 드릴게요. 진짜 최고다. 추앙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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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